자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의 보석이라는 나라 말레이시아로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팀 함께 만나볼까요? 벌써 저기서 소리가 좀 나오네요. 2018년이죠. 작년에 대한민국 한국춤연맹에서 개최한 춤축지에 초청이 됐었던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. 자 이제 여러분, 다음은 말레이시아 팀을 방문합니다. 한국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의 단체 단체로 방문한 한국의 단체 단체로 방문한다고 합니다. 저는 말레이시아면 코타킬라발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. 아름다운 섬이죠. 아 거기가 어떤 관광지가 있을지 느낌이 참 기대가 되고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KM 스코치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말레이시아. 자 이번 경연 어떤 게 준비가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럼 소개해 드릴까요? 어떤 팀인가요? 슬탄 이드리스 에듀케이션 유니버스티 팀입니다.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. 역시 악기 연주와 함께 오늘 무대를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? 박수 부탁드릴게요. рим consequences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는 루타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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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